우리나라의 소중한 해양문화유산 영상을 수어로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해양문화유산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총 3편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제작해온 해양문화유산 영상 콘텐츠 가운데 대표 영상을 선정해 수어 영상을 입힌 것으로 발굴 조사 현장 소개부터 전시 기획까지 해양문화 전반을 담았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 점자 동화책과 체험 촉각 교구를 제작해 배포했고 내년엔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어 영상을 공개하고 많은 분이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장애 없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분이 해양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이 모두 차별 없이 해양문화유산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다음 콘텐츠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연입니다.